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져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메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해외생들도 같이 서로 당해서 합시다. 십자가의 피를 기억합시다. 십자가의 피를 기억합시다. 대결드린 말씀 가지고 성찬이 주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코로나 팬데믹에서 중단되었던 성찬식을 진행하는 주일입니다. 현장 예배가 회복된 이후에도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성찬식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마스크도 자율적으로 쓰고 또 성찬식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3년 만 3년 만에 그렇게 성찬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찬식 할 때 여러분이 받는 잔이 일회용 용기이기 때문에 주머니 넣어서 가져가도 되고 버려도 되고 일회용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은 매주일 우리가 살펴 오고 있는 마가보험의 메시지 중에서 성찬식에 관련된 본문을 그렇게 선택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찬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성경적, 신앙생활, 성찬이 주는 축복을, 그 기적을,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 성찬은 영적으로 예수 걸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 라는 말씀이 종교개혁자 요한 칼비는 기독교 강요, 기독교 강요란 유명한 책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 가지 정리했어요. 첫째는 첫째 은혜가 뭐냐? 말씀이다 그랬어요. 첫째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받을 것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치유되고, 말씀으로 회복하고, 말씀 들으면서 깨닫고, 이걸 또 가르치고 인도한다. 말씀.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성례. 성례는 성찬과 세례입니다. 세례와 성찬. 우리가 글을 읽거나 듣는 것으로 끝나지만 성찬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감각으로 그렇게 경험을 할 수 있다. 그게 성찬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는, 이렇게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성찬식이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어거스틴은 성례를 보이지 않는 은혜의 보이는 형태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이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보이는 형태가 성찬이다. 성찬식이다. 성례가 하는 역할은 말씀이 하는 일과 똑같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시청각. 이 시청각으로 된 말씀이다. 시청각으로 된 말씀. 세번째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성령이다.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말씀과 성례가 이제 역사하셔서 들어오게 된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단순히 우리 지식으로만 가지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손 이 미각으로만 이 미각으로 가지고 느낀다고 하면 어떤 의미로 별로 의미가 없죠. 아 맛있구나. 어떤 분은 그래요. 성찬식 하면 너무 작게 주니까 좀 많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많이 마시고 싶다. 작게 마시고 싶다가 달다 쓰다가 아니에요. 이런 감각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사실은. 말씀을 듣고 성찬을 받을 때 성령께서 조명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인지하면서 느끼면서 말씀과 성찬의 의미를 올바르게 달아야 돼요. 세례식을 지난 금요일에 주었는데 세례를 받는 분들 중에 그런 간증을 하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별로 그렇게 느낌이 없었는데 세례를 받으러 올라가는 순간에 세례를 받는데 성령이 내 가슴 속을 뜨겁게 해줬다. 느낌을 받았다. 그건 말이에요. 그런 느낌. 그게 영적인 깨달음.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 성찬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멀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성찬식을 했어요. 사랑전 2장 45절로 46절로 오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진의 목이로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참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새가족이 날마다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요즘 이 성찬은 세례교회 이상만 그렇게 참여할 수 있지만 당시에 이 성찬은 어떤 의미로 애찬 개념이에요. 우리 12월 31일 날 온 성도가 다 연말 마지막 시간 연초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그렇게 애찬을 나누잖아요. 그때는 세례 안 받아도 전부 다 애찬을 다 참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 성찬이 주문한 영적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하나가 딱 되었어요. 성찬은 그게요. 싹 다 하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형제의 한 몸이라 그리스도의 한 형제나 한 가족이다 한 지체다 이런 의미가 또 들어있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몸을 같이 먹고 마시니까 같이 같은 가족이다 영적 가족. 영생의 축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축복 있는 이런 증거 있는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성찬의 본질의 의미를 천주교회가 좀 놓친 게 있어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지만 모일 때마다 예식 중심으로 합니다. 예식 중심으로 말씀과 성찬이 같이 주어져야 되는데 말씀은 빼고 성찬만 하다 보니까 성찬이 점점 신비적으로 그렇게 나가게 되었어요. 결국은 이것이 어떤 우상순비와 같이 되어버렸어요. 이들은 성찬을 화채술로 주장합니다. 화채술.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그것이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게 된다. 화채술. 바뀐다. 그 순간에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 그래서 성찬을 뭐라고 하느냐. 영생채. 영생채. 영생채 라고 부르면서 떡과 포도주가 땅에 떨어질까 봐 매우 조심합니다. 왜?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식 분위기가 허탈해지는 것을 염려할 정도가 아니고 예수 거의 진짜 몸과 피를 바닥에 흘리거나 떨어뜨려서 불경제를 지을까 봐 두려워할 정도예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함부로 돌리지 않고 줄을 딱 서서 그리고 한 사람씩 나오게 해서 진내자가 전병 형태로 만들어진 이게 또 부스러워하게 생기면 안 되니까 전병 형태로 딱 만들어서 하나의 떡을 입에 넣어줘요. 입에 넣어줘요. 그래서 포도주는 잔을 엎거나 바닥에 흘릴 위험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해요. 진내자가 대표로 마실 뿐이에요. 진내자가 대표로. 다른 신자들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런 식으로 흐르면서 성찬에 담겨져 있는 영적 본질을 다 놓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천주교협 신비주의적 성찬이 아니고 말씀이 바탕이 된 성찬으로 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임재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에 죽체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영적으로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신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면서 감사하며 그 축복의 증거를 그렇게 가지는 이런 마음속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계 전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의 본질적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놀라운 건네를 처음하는 시간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셋째로 6월절 진앙의 회복입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여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오늘 본문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이 별칭 있죠. 최후의 만찬.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네오나라드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의 벽화. 이 벽화를 다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 중심으로 양옆에 제자들이 앉아가지고 그렇게 6월절 만찬하는 장면을 그린 것인데 그 속에 담긴 영적 의미에 대해서 대부분 다 잘 몰라요. 본문에 기록된 최후의 만찬과 함께 성찬식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모여 성찬식을 제정하셨어요. 그 전에도 제자들하고 식사를 많이 했지만 한 명 동안 동구동락 했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었어요. 성찬식을 제정했습니다. 본문에 그들이 먹을 때이라는 표현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6월절 음식을 먹을 때 본문 12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과 그 음식을 함께 나눌 장소를 준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명절이 우리는 뭐요? 설날 수석날이듯이 유대인들에게 최고 명절이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 6월절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왜 그러냐? 6월절은 이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회생활을 했습니다. 노회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간표가 되니까 출애굽을 시키는 이 날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기념하는 절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430년 노회생활을 했습니다. 이거 다 예언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자들 때 참새 그 잔거 쪼개지 않은 피의 은약을 놓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너희 후손이 400년 종살이 그랬건 이 400년 종살인데 30년 더 했어요. 430년 노회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아홉 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직접 내립니다. 이 바라왕이 당시에 너무 강폭해가지고 재앙이 이 마음의 말씀 오기로 그냥 더 강폭해졌어요. 도저히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이걸 내렸는데 이게 무슨 재앙이냐. 사람이든 동물이든 첫 번째 난 것 다 죽이는 겁니다. 첫 번째 난 것 사람이든 동물이든 첫 번째 난 것 싹 다 죽이는데 이 재앙이 그냐말로 이집트지요. 지금의 이집트가 온 전국이다. 눈물보다 통곡의 소리였어요. 이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이 양의 피를 무설주에, 무설주에 바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켜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한 겁니다. 양을 잡아라. 잡아서 전부 다 양의 피를 무설주에 다 바라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자기 집의 무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이 죽음의 사자 심판한 이 사자들이 쫙 와서 심판하는데 핏뿌린 집은 다 넘어갔어요. 핏뿌린 집은 다 지나갔어요. 넘어갔어요. 그런데 애국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집집마다 다 재앙이 맺습니다. 여기서 넘어간다. 패스오버. 패스오버. 여기서 6월, 6월, 6월절 넘어갔다. 재앙이 넘어갔다.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결국 바라왕이 손들었어요. 가라, 가라. 너희들 이제 다 가도 된다. 출애급하는 거 허락해 줬어요. 200만이 넘는 노동자들의 노동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거 놔줄 수가 없죠. 도대체 못 견디는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결국은 다 허락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것이 6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는 기간, 6월절 기간에 굳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왜 하셨느냐. 6월절을 딱 맞춰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6월절에 옵니다.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 기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6월절이 주는 영적 의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강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잖아요. 그 6월절에 말. 그 명절 큰 날에 말해요. 그러니까 이걸 십자가를 강조해서 6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 그 6월절이 어린 양의 피로 해방됐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예수의 피로 너희들이 모든 죄 저주에서 해방된다. 라고 하는 엄청난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상징하는데 상세기 3장의 저주받은 운명 사단에게 속아서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예수 피밖에 없어요.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바쁜 시간에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통해서 모든 저주 모든 죄 문제 모든 것 싹 다 해결되고 참해방 자유 해불의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삼이 없는 이라 구약 때는 짐승의 피를 짐승을 잡아서 목을 따가지고 그 피를 제사장이 성전에 뿌림으로 그 죄인이 죄 해결되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라는 방법이었어요. 구약 때는 그랬어요. 구약 때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피 흘려야 죄산받으니까 피 흘려야 자, 해불의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 속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서 대신 대속 죽어주니까 그것을 사실 믿기만 하면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 그런 양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소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 피가 맘 속에 큰 증거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슴속에 늘 영원토록 예수 보일의 피가 흘려야 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세상에 죄를 지었으면 주여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예수 그리소의 십자가 보일로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용서 받는 거예요. 불신자도 이해가 안 되지. 10월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소의 몸을 단번에 들임으로 말면 아마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노라 예수 그리소를 피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거룩하게 되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불신자가 볼 때 죄를 지었는데 죄인인데 과거가 복잡한 사람인데 이혼을 몇 번 했는데 교도소를 갔다 왔는데 그렇게 불신자 지적이게도 예수 믿는 순간에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거리스토 안에서 그의 은혜를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말며마 속냥고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 피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사단 문제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 노력 필요 없어요. 노력해보면 그게 얼마나 차이 납니다. 머리 빡빡 갖고 도 닦는다고 펭킹 10장과 가지 않고 도 닦는다고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거짓말을 작게 해서 내가 죄를 덜 지어서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바퀴벌레는 다 바퀴벌레 저희는 다 죄인이오. 절대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인간 노력을 안 됩니다. 영적인 근본 문제 해결은 예수 거리도에 피밖에 없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짜보면 피 성경을 짜면 피가 흐른다고 했어요. 섬뜩합니까? 성경 66권을 짜보면 피가 뚝뚝 흐른다. 피밖에 없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 성경 말씀의 핵심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한 거죠. 이 피의 언약을 여러분이 분명히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선포하면서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6월절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여 내 마음에 예수 거리도의 피가 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비록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불이한 건 많았지만 예수의 피로 시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세상의 이 허가 문화는 하나님의 장애들의 신앙을 지키기 어렵도록 신앙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신문과 방송 매체를 통해 느낄 수 있는데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육부가 수능 이후 수능 이후 학년 말 학사 운영 지원 계획서를 발표했는데 그 핵심이 뭐냐 수능 이후 그 핵심이 마약과 온라인 도박 그랬어요. 마약과 온라인 도박 일탈행위 예방 이 교육을 감아야 된다. 과거에는 뭐라 그랬냐 수능 이후 엄주 흡연 폭력 그 정도였어요. 이제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접근 자체가 다른데요. 마약 온라인 도박 이렇게 나갑니다. 이제는 그래서 검토일 시대에 활용한 냄넌트 운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직의 6월절 연약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돼요.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대학 수학능력 시험치지요. 수능시험 우리 교회에서 130명 냄넌트들이 이 수능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 사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시험 칠 수 있도록 집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할 때는 수험치는 그날 그때는 교인들이 얼마 안 되니까 수험치는 부모들 어머니들 다 교회에 와가지고 수험치는 시간 딱 맞춰서 기도해서 하나님 지금 영어시간입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좀 생각나게 한 번이나 본 것을 기억나게 해달라고 주여 수학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줘 사사 실감나게 해서 수능 부모들 모아가 하루종일 끝날 때까지 휴식하면 우리도 같이 휴식하고 시간 딱 맞추어서 제가 볼 때 어떻든 간에 인생의 전환점 중에 가장 큰 게 이 수능시험인데 우리 고3 수험생들 부모들 같이 교회 나와서 교회 나와서 아이들은 시험 친다고 땀 흘리는데 같이 나와서 함께 교육자하고 같이 기도한 시험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그래서요 대학 현장 대학을 왜 가야 되는지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내가 우리 자녀가 가서 그 대학에서 이 대학 안에서 십자가운이 되어서 복음 증거하는 경험한 플랫폼을 세워서 하나님 전도 성교의 망대를 세우는 현장이 되게 도와줘서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가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을 하고 이런 6월절 언약을 가슴에 가지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 대학 현장에 6월절 언약을 전파하게 하야 줘서 대학 현장 성교사가 되게 하야 줘서 그렇게 세밀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하는 시간 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념해야 될 언약의 피입니다 22절 다시 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뜨거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러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러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설교 후에 진행되는 성찬 예식을 예수님께서 신이 제정하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땡에서 제자들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라 그랬어요 떡을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누가 보면 22장 19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해라 이 떡은 떡이 아니라 내 몸이다 그리고 이후에 잔을 들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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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흘리실 십자가 보일 곧 생명 구원의 언약을 상징하는 피를 피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떡을 나누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념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잔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새 언약을 붙잡고 그것을 기념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새 언약이라는 말은 과거의 어린 양을 바치는 피제사를 통해서 죄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해방 저주에서 죄에서 완전 자유를 받는 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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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복음은 믿음으로 믿냐 안 믿냐는 성령이 알고 귀신이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사단이 알아요 믿는지 안 믿는지 이불을 믿는다 이러고 안 믿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실제로는 믿지 않습니다 어른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속는 분 아니에요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은 못 속해요 영어를 쳐다보고 생각까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생각까지 머리카락도 다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세밀하게 이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붙잡고 기념하는 하나님 앞에 성찬의 성찬 이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먹고 마시면 죄를 먹고 마신다 의미를 알고 성찬을 여러분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자세가 바로 되어야 돼요 특별히 무엇을 기념한다 이 말은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죠 온전서 11장 26 게로 보면 이 사실을 한 문장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뭐라고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 성공한 사람 성찬의 의미를 알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참여한 사람은 특징이 뭐냐 전하는 것 전하는 것 이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찬 통해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3.21조 3운동이에요 그래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237일 나라 237치유 서밋에 주역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성찬을 영어로 Holy Communion Holy Communion 다시 말하면 거룩한 교제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룩한 교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하나 된 공동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사랑의 교제 에베스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는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10절을 지침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원수 관계했는데 이 막힌 담을 흐러버리시고 하나 되게 하는 화목 제물이 되셨다 이 성찬의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협의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 되었다 하면 이제는 성도관에도 한치체로 아멘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경려하고 서로 일하고 모든 막힌 담이 싹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찬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사사 이 원수 관계 불편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사사 이 사단이 자꾸 이 간식이거든요 오해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거든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 되게 오늘 우리 진성균 응용을 하고 또 우리 교훈 우리 구청장님하고 지금 몇 번 오셨어요 오셔서 차를 아침에 한잔하고 내려오셨는데 그랬습니다 남북이 하나되면 어떻게 되겠냐 전세계 지투가 된다 남북이 하나 못된 거지 이런 누가 원하는 거냐 이게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모든 만남이 하나되게 하면 힘이 나는데 욕을 못하게끔 사단이 이간식이 가지고 오해하게 만드는 사상을 집어넣어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렇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찬에 대하면서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불편한 사람 한 사람도 웃겨야 조사사 용서하지 못할 자가 웃겨야 조사사 가정도 하나 교회도 하나 사역도 하나 모든 현장도 하나 아멘 그거 하나 되어야 돼요 원리스 우리 진경원 우리 구청장님이 이번 하심에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구청에 싹 다 원리스 만들었대요 소문이 아주 좋은 소문이 중요하고 하나 딱 전체가 다 하나 되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여 나로 통하여 내 주의가 하나 되어야 조사사 이 사람의 부정증 저 사람의 부정증 이간식 가지고 잘라놓지 말고 그런 산안식으로 맞지 말고 성찬하면서 다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치유되어야 돼요 모든 가정 모든 기관 모든 전도회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 원리스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이 성찬식 그래서 6월절 신앙이 회복된 은약 공동체 은약의 피를 붙잡은 복음 공동체에 대한 2, 3, 7 성교 작품을 만드는 성교 공동체가 다 되기를 재물어 축복합니다 5.1